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의경으로 복무할 때 겪었던 실험괴담 전 시골의 경찰서에서 복무했습니다 경찰서 개꿀이라고 꿀빨 줄 알고 갔던 곳은 온갖 쓸데없는 악습이 남아있던 좁은 지옥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악습 때문에 예전에 이 경찰서 대원 하나가 뛰어내린 적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나마 나아진 게 그 정도라고 하더군요 자살한 대원은 동기도 없고 후임도 몇 개월 못 들어오는 꼬인 기수 막내로 온갖 잔모를 오랫동안 도맡아야 했고 구타, 모욕, 조롱으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뛰어내렸다고 하더군요 선임들이 겁주려고 하는 거짓말이란 말도 있었지만 저도 그런 꼬인 기수여서 어쩌다가 실수해서 선임들한테 옥상 물품 창고에서 교육받는 날에는 그 자살한 대원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되며 개인적으로는 자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에 취침 저모가 끝나면 경찰서 곳곳을 돌며 소등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막내가 해야 아는 잔모 중 하나였습니다 시골의 경찰서는 낮에도 사람이 적은 편이지만 밤이 되면 야근하시는 경찰서 1위 이상왕실 직원분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서 정말 조용해집니다 평소처럼 정해진 코스를 따라 1층부터 문단속하고 소등하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꼭대기 층에는 직원들과 대원들이 쓰는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취침 저모 후에도 선임들이 샤워를 하곤 했기 때문에 샤워장에 들어갈 때만큼은 문을 두드리고 이경 김아무계 샤워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날은 샤워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아서 대충 하고 들어갔죠 있으면 보통은 샤워하고 계신 직원분이나 대원들이 자기가 끄고 나가겠다 아니면 나중에 끌어와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날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슬쩍 보니 샤워실 안쪽 불투명률이 칸막이 너머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는 불을 끄고 샤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불 끄지마 아직 있다고 다급히 들리는 목소리에 경찰서 서열 최하층이었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부려부랴 불을 다시 켜고 이경 김아무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무서워서 샤워실을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발 졌댓내라는 생각에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는데 근데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육감이라고 해야 하나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니 방금 그 목소리는 선인분들 목소리랑 전혀 다른 목소리였고 직원분들 목소리라기엔 좀 애뜬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 않고 어두운 복도 그 자리에 서서 5분 동안 숨도 못 쉬고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샤워하는 소리도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직원분이 아닐까 그래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곤란해 아는 게 아닐까 그런가보다 사과도 할 겸 확인해보자 이경 김아무계 샤워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이 조용했습니다 샤워실 안쪽으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샤워실 창문에 달려있는 쇠창살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직원들한테 들은 건데 대원 자살 사건은 사실이며 그 자살한 대원이 뛰어내린 장소가 바로 그 샤워실이었다고 합니다 자살한 시간도 제가 갔던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저처럼 야간 순찰소 등 중에 뛰어내렸던 겁니다 선임들이나 나중에 들어온 후임들이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모두 구라라며 믿지 않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가 혹시 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샤워실 소등을 할 때면 무서워서 인기척 없으면 재빨리 불만 끄고 나오고 저녁하기까지 낮에라도 절대 혼자서 그 샤워실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급했던 그 목소리는 혹시 어둠 속에서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는 고독한 원원의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찰서 관내에 미 뒤가자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을 수색하는 일도 경찰서 의경들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있던 그 동네만 특별히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복무하던 기간에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라지셨고 대개는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경험상 찾은 경우보단 결국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던 한 실종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아침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읍내에 사시는 중년 여성이 전날 일찍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가족들이 밤새 기다리다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결국 오지 않아 아침 일찍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저는 전날 새벽 야간 경비 업무를 하느라 무척 졸린 상태로 차량 이동하면서 대장님이 실종자에 알령돼 인상차게 특이사항 등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 최하무교 50대 자주색 등산복의 흰색 모자 키 165cm 정도 통통한 편 단발머리 그땐 아직 실종자 사진이나 세부 정황이 도착하지 않아 저희는 그런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2인 1조로 나누어 읍내를 사사치 뒤지고 읍내 인근의 야산과 강가에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선임과 강가 수색을 맡아 호수부지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 인상차게가 비슷한 사람들을 수색했습니다 강가를 따라 걸으며 수색하던 중 저희는 인상차게가 비슷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주색 등산복의 흰색 모자 약간 통통한 얼굴에 단발머리 그때 선임은 이 사람이다 찾았다 라는 소리를 낼 정도로 흡사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최하무교 씨 아니세요? 아주머니는 생긋 웃으셨습니다 아닌데요 저희는 헛발 짚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비슷한 차림을 하신 분 못 보셨나요? 혹시 보신다면 경찰에 꼭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강가를 따라 유유히 사라지셨고 우리는 계속 수색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이 되도록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이후 심야 시간에 다시 수색을 시작했는데 그땐 경찰서에서 조사한 여러 정보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남편하고 다퉜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찾았다 자녀들의 증원에 의하면 A군과 가까운 X씨의 옛 직장이 있다 다툰 이후 직장 옆 모텔에서 한 번 지낸 적이 있어서 X씨 경찰서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가까운 친구의 증원에 의하면 X씨의 내연남이 산다더라 정말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보들만 놓고 보면 실종자는 남편과 다투고 화가 나서 옆 도시에 내연남 만나러 갔다는 얘기에 악의가 들어 맞아 저희는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수색도 허탕이었습니다 외경들 뿐 아니라 경찰 직원분들도 실종자가 옆 도시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수색하기 위해 일찍 출동했습니다 그날엔 드디어 실종자의 사진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 사진이 전하무계 상경님 이 사람 어제 봤던 그 사람 아닙니까 사진을 보자마자 제가 선임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약간 통통한 얼굴의 증명사진은 분명 어제 만났던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전 상경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어제 봤어? 타격대장님이 저희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 비슷한 인상착이의 얼굴도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왜 안 알렸어? 그 개그분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집에 가기 싫어서 거짓말했을지도 모르잖아 어느 쪽으로 갔냐? 고수부지 따라 저쪽으로 갔습니다 에이 그럼 진짜 X시로 갔나 보네 배장님은 혀를 쳐셨고 우린 고수부지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배장님 추리가 맞는 것 같았고 휴식 없이 연이은 업무와 수색에 지친 우리는 사기와 찾고자 하는 열희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실종자는 그날도 찾지 못했고 그 후 일주일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배원들 사이에선 그냥 아주머니가 남편 싫어서 집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요 일주일 뒤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강의 하류 인근에서 다출소 직원들이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습니다 시신의 품속엔 건강음료병에 말아놓은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자살이었던 것입니다 살아서 옆 도심 호텔에서 팔자족회 내연남이랑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실종자를 대면했을지도 몰랐던 선임과 저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면했던 그분은 생긋 웃으시며 유의 강가를 따라 사라지셨던 그분은 자살하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살한 후였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망자 부쩍 들어 바람이 차다 벌써 겨울의 기운이 다가오는 듯하는 11월 어느 날 나는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가게 되었다 할머니를 뵙기 위해 간 것이지만 어쩐 일인지 할머니께서는 늘 바쁘신 듯 얼굴 마주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그런 할머니 곁에서 탱자탱자 놀기 바쁜 막내 삼촌이 조금 얄미울 뿐이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많이 팔려서 그런 거예요? 저녁 10시 할머니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듯 보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냅다 두호가 할머니를 껴안았는데 할머니의 옷에서 뭔가 모를 이상한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뭐랄까? 뒤티한 냄새 같기도 하고 내가 알던 할머니의 포근한 냄새가 아니었다 윤석이 왔냐? 하지만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기에 앞서 할머니의 안색이 불편해 보이는 게 어딘가 안 좋아 보여 나는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두우세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별일 없다며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더니 삼촌을 한번 쳐다보시곤 이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삼촌의 꺾이 침과 나지막한 한마디 어머니 좀 들어보셔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응 그래 삼촌을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시는 할머니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분명받이나 논에 다녀오시는 길은 아닌 듯 보였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여느 할머니들과 다르게 흰색 차림에 금색 단추가 여러 개 달린 투피스를 입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의 난 교회를 다녀오시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곤 했다 간혹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저렇게 깔끔한 투피스 차림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본 것이 이유였다 할머니와 삼촌이 방에 들어가시고 나는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나오시길 기다리면서 두 분의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되었는데 삼촌의 목소리는 너무 자가 들리지 않고 할머니의 목소리만 나긋나긋 들려왔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오늘 이거 내일은 몇 시에 있냐 무언가 삼촌에게 건네주시는 듯 한 목소리와 내일 일정에 대해 물어보시는 듯 보였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받은 선물이거나 뭐 비슷한 무언가겠지 그리고 내일 일정은 다음날 예배 시간을 여쭤보시는 거구나 하고 되레 짐작했다 그리고 고지어 할머니께서 대화를 마치시고 서둘러 부엌구로 옮겨가셨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인 삼촌의 모습은 영랑없는 백수의 모습이었다 마치 와우 정사의 부처처럼 옆으로 누워 팔을 얼굴에 개고 열심히 TV를 시청하고 계신 삼촌 참 내가 봐도 무능해 보인다 난 혀를 끌끌 차며 할머니를 따라 부엌구로 갔고 자리에 풀썩 앉아 툴툴 때듯 말했다 할머니는 손자가 왔는데 안 반가워요? 나 서울에서 역까지 오느라 장장 5시간이나 버스 타고 왔는데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너터로 숨을 지으시더니 너그러운 얼굴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손주에 반갑지가 않겠어 할머니가 오늘 일이 힘들어서 허리가 좀 아프다 조금 서운하더라도 네가 할머니를 좀 이해해줘라 허리가 아프다는 할머니의 말에 나는 할머니께 마사지를 해드리겠다며 누워보시라 했지만 극구 사양하시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아직 옷을 갈아입지도 않으시고 밥을 차리고 계셨다 할머니 옷이라도 좀 갈아입으셔요 불편하게 그래 갈아입어야지 힘없이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엔 어딘가 분명 안 좋은 게 틀림없었다 혹 누군가 잡아챈 듯한 마구 헝클어진 파마머리에 찬바람을 맞은 건지 누구한테 맞기라도 한 것인지 벌겋게 올라온 한족댐하며 어딘가 정말 이상해 보였다 근데 할머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은 것일까? 할머니께서는 대뜸 놀라시더니 말을 더듬기까지 하셨다 별일 아니야 저 그냥 할머니들이랑 그냥 뭐 한 거야 뭐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겠어? 볼수록 이상했지만 우선은 넘겼다 뭐 별리야 있겠냐는 심산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삼촌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나는 안방 바로 옆에 위치한 창고로 쓰이던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부엌이 따뜻하고 편하다며 거기서 잠을 청하셨다 그런데 그날 새벽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깨기 전에 얼른 가세요 나한테 왜 그래요? 할머니 목소리였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뭐 한다고 그렇게 아껴 그러지 말고 좀 빨리빨리 하자니까 약간은 격앙되고 자칫 하다간 협박식으로도 들릴 법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에 난 살짝 방문을 열고 부엌을 봤는데 시골집의 형태는 제일 왼쪽에 부엌이 있고 대략 5미터 간격으로 맞은편에 내가 잠을 청하던 창고방이 있었다 그래서 방문을 열면 곧장 구옥 문이 보였는데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던 찰나 나는 정말 꼴 같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말았다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삼촌이 아주 살짝 열린 부엌 문틈 사이를 가끔히 쳐다보며 무릎을 꿇은 상태로 좌위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로우셔서 애인을 사귀시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즐기는 삼촌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본인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즐길 수가 있나 하고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문을 닫아버린 나는 도로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내일 아침 할머니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말이다 그 생각 때문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듯했다 이윽고 아침이 밝아왔고 마구관에서 키우는 수탉이 우러댔다 아침 밥상에 앉은 할머니와 나 그리고 삼촌은 다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침을 맞았고 대충 밥을 다 먹은 뒤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며 밥그릇을 옮기는데 삼촌이 할머니께 말씀을 줬다 어머니 저 좀 잠깐 보시죠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할머니와 삼촌은 부엌을 떠나 안방으로 이동했고 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몰래 들을 생각으로 싱크에 물을 틀어놓고 몰래 안방물에 귀를 갖다대고 두 분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이 어머니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배춧잎 다섯 장이 말이야 막걸리야 대체 오늘도 이렇게 해오시면 나 진짜 곤란해 글쎄 그것밖에는 못했어 오늘은 더 해볼 테니 기다려봐 뻔히 진짜 나랑 약속을 해요 없니 오늘도 이렇게 해오시면 나 진짜로 더 이상은 못해요 아예 각설어도 쓸까 엄? 왜 그래 오늘은 제대로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협박 아닌 협박처럼 들리는 삼촌의 목소리여 죽어들어가는 할머니의 목소리 마치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화처럼 들렸다 분명 두 분 사이엔 뭔가 있다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난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두무지 할머니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고 삼촌에게 물어보자니 분명 헛소리나 짓거리게 뻔해 답답해하고만 있었다 시간은 참 빨리도 지나갔고 내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결국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올라가게 되어 답답했지만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며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아가 올라가는 길에 멀어도 사 먹고 가 자 이거 받아라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내신 건 구겨질대로 구겨진 만원짜리 지폐 세 장 난 괜찮다며 사양했다 저 돈 있어요 할머니 괜찮으니까 할머니 쓰세요 아이고 어른이 준 건데 받아 빨리 할메 발 떨어지겠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서 능청스럽게 떠드는 삼촌 난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쌈짓돈을 받아 들고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드시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오늘도 일 나가시나 또 투피스를 입고 계시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서둘러 좌석에 앉아 창밖에 펼쳐진 논밭을 구경하며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뒷좌석에 앉으신 노인들의 대화가 내 귀에 꽂혔다 한 번 하는데 5만원인데 내가 깎아줄게 3만원에 해드릴게 어때 아니 돈도 돈이지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 경찰이라도 알아봐 큰일 난다니까 아이고 걱정하지마 어차피 사망신고까지 끝난 사람이라 지금은 죽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무슨 소릴까 하고 생각했지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 한 노인이 물었다 사망신고라니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자 아주 작게 속삭이며 그 노인분께 대답했다 살았는데 죽었다고 사망신고 해놓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런 탈이 없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어때 한 번 해볼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어느새 시내에 도착했고 그 노인분들도 내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왠지 이 노인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하고 몰래 그 노인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터미널을 지나 한적한 다방에 들어가는 게 보였고 나는 손님으로 가장해 다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웬일이야 젊은 손님이 다 오셨네 학생 여기는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사창가 여자들 있는 곳 아니야 마담 쯤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말했다 그러자 노인분들도 일제히 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고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버스를 요쳐서요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마땅히 있을 곳도 없고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시간 좀 때우려고요 그러자 잘근잘근 껌을 씹단 마담이 대충 대답했다 응 그러면 뭐 아무데나 편한데 앉으셔요 커피는 프린 밖에 없는 거 알죠 싫으면 뭐 쌍화차를 시키든지 혼자 재밌다고 웃어대는 마담을 보면 나는 멋쩍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노인들과 최대한 가까이 너무 멀지 않게 대충 대각선 위치에 앉았고 그들이 대화를 이어가길 기다렸는데 때 마침 버스에서 질문을 하던 노인이 입을 열었다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봐 뭘 알아야 하든가 말든가를 하지 안 그래요? 동감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너무 궁금했다 그러자 한참 버스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던 노인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저쪽 서동마을 사는 할머니 하나 있잖아 서동마을이라면 우리 할머니가 계신 마을인데 온갖 잡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와 삼촌의 이상한 대화 노인들의 끔찍한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서동마을 응 근데 그게 뭐 거 서동마을 뱅순의 아버지가 작년인가 돌아가셨잖아 아이 이자껏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인가 있다가 자기 어매를 사망신고하더니만 글쎄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이 병수 우리 삼촌 이름이다 사람들이 삼촌 이름을 병수라 부르지 않고 병수라고 부르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 얘긴가 싶어 나는 더욱 귀를 기울여 듣고 집중했다 이상한 소리가 뭔데 자기 어매를 판다고 그 말이야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주면 된다고 뭐 머리채를 잡든 때리든 임신을 시키든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러고 다녔어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아니 그래서 지금 그의 할머니랑 해보라는 소리야 아따 거참 한 번 하는데 5만 원이야 5만 원 거저지 거저 끝자하니 열심히 떠들어 되던 그 노인은 우리 할머니를 소개해주는 대신 소개비를 받는 듯 보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말고 바로 다방을 빠져나와 다시 시골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할머니를 아니 삼촌을 만나 뵙고 흥정을 할 생각의 말이다 어머니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은 늦은 걸 보니 많이 팔았는가 보네 세 번째 이야기 제주도 수산진성 아버지의 고향은 제주 수산리입니다 수산리에는 수산진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자주 놀다가 기이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수산진성은 조선시대 때 현무암으로 쌓은 섬으로 관방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관방시설은 험준한 곳에 시설을 만들어 방어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수산진성이 있는 곳은 아버지가 다니셨던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아버지를 포함한 동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주 놀았다고 하네요 그날도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수산진성에 가다가 돌을 높게 쌓아 올린 곳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기 뭐하는 곳이냐 소원 비는 곳 같은데 우리도 한번 빌어볼까 아버지 친구는 소원 비는 곳이라고 말하곤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들어줄지 모르잖아 어서 빌자 두 분은 그곳에서 원하는 소원을 빌고 돌아가려는데 등 뒤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소원 비는 곳 맞아 아버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어느새인가 아버지 뒤에 있었습니다 소원에 비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누가 오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소원을 빌려고 왔어 아버지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소녀의 차림새는 단발머리와 고무신 치마와 반팔티를 입었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눈앞이 흐려지더니 여자아이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친구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 몇 번을 넘어지면서까지 집까지 계속 달리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결국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산진성에 수산진성에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는 사라진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억을 되짚어가며 수원 비는 곳에서 만난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저희도 수원 비는 곳에 다녀왔는데 혹시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께서 마을 어르신들 중 한 명에게 묻자 마을 어르신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산진성을 지을 때 자꾸만 무너져 내려서 축성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스님께 물었더니 10살 되는 어린 여자애를 공양의 성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3살 쯤 되는 어린 소녀를 공양에 바치니 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 소녀의 영혼을 달리기 위해 신앙알망당이란 당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그곳에 여자아이가 나타나서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비는 곳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네요 아버지에게 수십년도 지난 일이지만 문득 그 아이가 빌었던 소문이 뭐였는지 가끔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야기 수험생 시절의 이야기 수험생 시절 겪은 이야기다 나는 도호쿠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도쿄에서 대학 다니는 걸 목표로 죽어라 공부했었다 그리고 수험이 다가왔다 혼자 도쿄까지 온 것도 처음이었다 목표는 와세다와 게이오 하지만 시험장에 다다르니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해버려 제대로 답도 다 쓰지 못한 채 시험이 끝나고 말았다 굳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불합격이 확실한 상황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학에 붙지 못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가 돼야만 했다 그 무렵 나는 농부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랬기에 허텔로 돌아온 후 진짜 자살할 작정이었다 창문이 안 열린다는 것도 모르고 뛰어내리려고 8층 방에 도착하자마자 창으로 뛰어갔다 커튼을 열고 창문 열쇠에 손을 댄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렸다 자살하면 안 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창밖을 보니 왠 아저씨가 창문 아래 붙어있었다 여기는 8층 줄 하나 없이 창 아래 매달려 있는 아저씨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저씨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더니 생긋 웃었다 앞니가 노래졌다 하나가 빠진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한 뒤 아저씨는 아래로 떨어져 갔다 열리지 않는 창문 때문에 아저씨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는 보지 못했다 나는 자살할 생각이 사라져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마섯 번째 이야기 상냥한 목소리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달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새벽 몇 개 복통을 느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바로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했다 수술은 다음날 일정이 잡혔기에 나는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있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 환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뿐이었다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친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문병을 오셨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0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병문안하러 온 듯했다 어머니는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신세질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셨다 할머니도 저무니까 금세 나올 거예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미소 지어주셨다 분위기가 참 좋은 분이었다 할머니는 옆 사람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 한 시간가량 이야기하더니 돌아가셨다 본면의 시간이 끝나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수술받을 생각에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야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어서 정말 심심했다네 왜 입원한 건가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할머니의 부근 되시는 분 같았다 상냥한 목소리였다 맹장염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곧 시험인데 큰일 났지 뭐예요 나는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기에 더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에 이야기를 솔솔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젊은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나는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봤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나는 괜찮아 아마 퇴원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운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 했고 오래 이야기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셨다 나는 갑자기 슬퍼져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먼저 퇴원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언젠가 분명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실 거예요 스스로 아파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 달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였기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경과가 좋으면 퇴원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 퇴원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로워 닷새 정도 있다 퇴원하게 되었다 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다 나는 할아버지는 어디로 병실을 옮기셨나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건네주셨다 그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권내주는 게 늦어져서 미안해요 거기에는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게나 라고 적혀 있었다 약간 삐뽑골빼투란 글씨로 할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던 것이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다 상대를 다쳐 이야기는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썼을 거라는데 지금도 나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남았던 대화를 떠올리곤 한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묘하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의 상냥한 목소리는 평생 잊지 않을 작정이다